안녕하세요. 용마장군의 가은신녀입니다. 올해의 2020년 뱀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좀 봐드릴게요. 20살의 신사생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느낌은 대학교 새내기 분들이죠. 근데 학교도 제대로 못 가 코로나 때문에 이대절에 많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수준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붕 떠져있는 아무것도 좌리좌정이 되어있지 않고 붕 떠져있는 형국으로 보여져요. 이분들의 특징적인 부분은 잔머리가 좋고 머리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성도 강해요. 그래서 내 직성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해서 올해는 좀 답답함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야. 근데 내년 수로 들어갔을 때는 좋아지는 수준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 자리좌정이 안되고 불안하고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변동할까 공부를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대학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공부 다른 학교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취업을 준비해서 안되는 분들이거나 모든 수에 내년에 더 좋은 운이 많으니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좌중하셔라. 내 있는 자리에 보존을 잘 하셔라. 마음을 잘 잡고 계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2세 기사생 분들이에요. 어휴 그냥 딱 보니까 답답해. 막막하고 어 그래. 근데 이분들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속상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일들이 많아서 어 많이 힘들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이별수도 조금 많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 전에 연인 간의 이별, 부부 간의 이별도 있겠지만 내가 직장 쪽으로도 이렇게 그만두고 나와서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반기로 들어서면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귀인도 만나고 내가 옮겨줘야 될 자리도 찾게 되고 그런 격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재물의 흐름도, 돈의 흐름도 답답한 게 조금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가셔지고 들어오는 수전이 되고 내년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참 좋다라고 나와. 그래서 내 생일달까지 하반기에 생일달이 걸리신 분들 있잖아. 내 생일달까지는 조금 자중하시고 계셔라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문서 잡으실 분들이 있어. 이분들이 문서 잡으실 분들은 내 생일달이라든지 내 생일달이 지난 다음에 문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44세 정사생 뱀띠분들이에요. 이 뱀띠들의 특징적인 게 이게 나이별로가 아니라 다 특징적인 것들이 내 직성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이 세신 분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계시는 분들보다 바깥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사업이라든지 내 영업자리 그 다음에 바깥에서 커리어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적인 게 딱 동선남북으로 막혀져 있는 형국이에요. 밖에 일을 나가도 답답하고 집에 들어와 있어도 답답하고 금전으로도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숨을 쉴 데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리고 왜 이렇게 구설이 많고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치어 오르고 옆에서 떠들고 가족 간에도 구설 밖에서도 구설 이 구설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플 일들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 갇혀 있는 수전이 하반기로 들어서 음력으로 10월, 11월 달은 돼야 조금조금씩은 나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올해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리 잘 잡고 계시고 빚만 더 안 지고 이렇게 잘 생활해 나가는 게 그리고 내가 마음 쪽으로 우울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크게 들어와 있거든 그런 마음만 조금 잘 누르고 계시면 내년에는 이동도 있고 좋은 일들이 더 있다고 얘기해요. 작년 올해 이렇게 고생하신 만큼 내년에는 조금 보상을 받을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찬바람이 불면 좋아진다 생각하고 기운을 내시면 될 것 같아. 56세 을사생 뱀띠 분들입니다. 남자분들은요. 삼잿바람이 불었어도 그나마 그렇게 많이 힘든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조금 안정권에 이제는 들어왔다.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는 안정권에 들어와 있고 벌써부터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 뱀띠들이 특징 중에 머리가 좋다 그랬잖아. 잔머리도 좋고 똑똑하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이동 변동이 내년 수에 들어있지만 벌써부터 그 내년은 앞으로 당기시는 분들도 있어. 미리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하고 계산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맘먹은 대로 조금 진행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내 잠깐의 실수로 금전의 흐름은 나갈 수는 있다. 그거는 내년 수에 대해서 또 다시 복귀는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복귀가 된다 해도 너무 큰 투자라든지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셔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설, 몸수, 건강수, 삼잿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요. 지금도 이제 갇혀있는 삼재잖아. 그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힘들다라는 격으로 보여지고요. 병원 갈 일이 많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찬바람이 불면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 재물의 흐름은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잘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 다음으로는 68세 개사생 분들이에요. 금전이 막혀 있어요. 이분들 올해는 그래요. 근데 하반기로 갔을 때 또 그렇게 확 펴져있는 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삼재의 영향을 그래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여성분들 마찬가지예요. 을사밤띠분들처럼 건강수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 간에 다툼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자녀들 간의 근심 걱정도 같이 드는 거지만 이렇게 남편분하고 남편분이 계시거나 가족의 융화가 잘 안 된다고라도 보여져. 그러다 보니까 그 삼잿바람이니까 그거는 조금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너무 화가 나신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내 분을 이렇게 확 올리지 마시고 한 템포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도 뱀띠분들 하반기 운세도 내년수로 들어가면 더 좋다고 많이 나오죠. 통계적으로 그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올해 마무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